미국 연방검찰이 한국계 미국인 수미테리 연구원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수미테리 연구원 누구냐면요. CIA 출신입니다. CIA에서 일한 적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대북 전문가고요. 한국계입니다. 미국에서 저는 미국 시민이고 또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CIA에서 일하고 백악관에서 일하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보는 게 일단 순위인데 동맹이 강하고 이러면 다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은 일이니까. 미 연방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이 명품백 등을 한국 정부 특히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로비스트 활동을 불법으로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이 활동 내용이 어떻게 지금 드러났습니까? 일단 이 수미테리 연구원은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CIA 수석 분석가 출신인데 지금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을 지냈죠. 그런데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정원과 접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수미테리 연구원이 받고 있는 주된 혐의거든요. 물론 수미테리 연구원의 변호인은 어제 입장문을 내서 이 혐의를 지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구체적으로 지금 그 공소장에 제시된 혐의를 보면 그 국정원과 상당히 오랫동안 교류를 하면서 그 고가의 코트, 그다음에 가방, 식사, 그다음에 달러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명확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로비 활동이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로비스트의 활동은 합법입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 허가를 받은 뒤에 하는 로비는 정당한 합법한 로비 활동이죠. 하지만 지금 수미테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미국 검찰, 연방검찰이 주장을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법적인 논쟁이 좀 벌어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기간 동안 미국 FBI가 수미테리 연구원과 국정원과의 만남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다 감시를 했는데 국정원은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보안에 완전히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 그때 성함을 이제 지나쓰기 얘기해도 되겠네요. 텅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 분이셨는데 레이건 대통령의 통역을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올브라이트 장관이 북한에 갔을 때 그때 같이 방북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친하게 돼서 그분한테 그동안에 당신이 통역을 하면서 대통령과 양정상회담할 때 통역을 하고 또 북한에 가고 했던 것들의 경험을 연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신문에 연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쭉 제가 기술을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오더니 더 이상 못하겠다. CIA에서 이거 하면 당신은 안 된다라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문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된 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공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가 혹시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감시를 하고 또 한 번씩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저는 감시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수미테리 연구원이 실질적인 법정에서 죄로 죄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국정원이 너무 허술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랄까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서 미국 법무부에 외국인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수미테리가 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이고 추가로 우리 국정원의 허술한 안보, 보완태세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테리 연구원의 사건을 놓고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로버트 김 간첩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결이 다른 상황이라고요. 네. 결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로버트 김 같은 경우는 해군 정보국, 정보분석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긴밀한 미국의 어떤 국방과 관련된 정보를 넘겼기 때문에 징역 9년에 중형이죠. 그리고 보호관찰 3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테리 수미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교, 어떤 국방이 아니라 외교,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어떤 휴민트 같은 느낌인 거고 어떤 군의 긴밀한 정보, 무기 정보 이런 걸 넘긴 건 아니기 때문에 분야가 다른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분이 한국 정보원, 국정원으로부터 어쨌든 가방이든 식사든 받았지만 이게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큰 금액일 수가 있지만 휴민트들, 정보 당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라고 합니다. 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은 사실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청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사실 10년 전에도 미국의 스노든, 정보요원이었죠. 이분이 여러 가지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텔스기,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실 우리 한국도 도청한다, 감청한다 이런 것이 있고 본인들도 그런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로버트 김 사건과는 수미테리 사건은 좀 결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버트 김 같은 경우에는 간첩 혐의로 그때 체포가 됐고 구금이 됐었지만 테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법적인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 측도 근거 없는 기소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일단 수미테리는 10년 이상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비슷한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 검찰 측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서 수미테리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시기에 어떤 당시의 입장을 보게 되면 수미테리는 굉장히 한국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실관계가 맞는 거냐. 사실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논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방 아닙니까? 동맹 관계를 믿고 있는 한미가 서로 정탐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첩보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서로의 행동을 감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모르고 있던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국정원의 허점도 드러나고요. 이런 것들이 행여나 외교 참사로까지 이게 안보 또는 외교 참사로 발전되지는 않을까 이게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동맹 간에도 정보 수집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탐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요. 일단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되겠죠.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이 드러났을까. 그런데 적어도 이 수미테리 연구원의 행적에 대해서 미국 정보당국이 여러 해에 걸쳐서 관찰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특히나 그런 어떤 관찰과 확인이 집중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정원에서 굉장히 유능한 요원들이 많이 퇴사를 했고 그러면서 그 정보 능력이 대단히 감퇴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대공수사권도 폐지되면서 더욱이 국정원의 유능한 인재들이 남아 있을 만한 그런 유인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정원의 어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언론도 이 문제를 좀 너무 앞서가지 말고 국익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큰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이고요. 외교나 다른 동맹 간의 논란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회 분위기 그 내용을 전달 드리면서 김두관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예민한 시기인 만큼 민주당 3파전, 후보 3파전인 당시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내용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조물